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에미야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에미야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74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에미야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안몬 사람과 모합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의 이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정을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십일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재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한 일이라 바벨론 왕 아닥사사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량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제 비가 한 번 오니까 더위가 조금은 꺾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이런 날씨 가운데 모든 성도님이 건강할 수 있도록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는 우리 수표교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느에미야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습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습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9월 달을 느에미야 말씀으로 새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느에미야 말씀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목표와 재건입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한 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이자 우리의 신앙 생활을 돌아볼 때 도움이 되는 말씀이 우리 느에미야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실지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등장인물이 느에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근심이 하나 있었는데 멸망했던 자기 고향인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지어졌지만 성전을 방어할 성벽이 없자 주변 족속이 그 성전을 공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근심어린 표정은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보이게 됩니다 왕은 그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느에미야는 지금 자기 고향인 그 예루살렘의 현재 상황을 얘기하죠 당시엔 신하가 이제 왕의 얼굴을 보고 말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그 자기 민족을 위해 담대히 말하죠 그 말을 들은 왕은 그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고 그를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리고 느에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 개혁을 펼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첫 두 분을 보면 느에미야는 이방인과 관련된 임무를 진행하는데 이방인이나 이방인과 결혼한 자를 불리한 일이었죠 그렇게 느에미야가 행동한 이유를 모세의 책을 가지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 말씀은 모세오경 중 하나인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모합 왕이었던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말하자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기에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족속이 안문과 모합 자손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은 3절 말씀처럼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그 율법을 듣고 이방인과 관련된 사람을 바로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분리한 거죠 이방인을 자기 무리에서 분리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기와 같이 타국으로 이주해온 사람인데 단호하게 그들을 멀리하고 배척하는 모습을 말씀해서 지금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율법,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에미아는 첫 번째 개혁을 마치고 두 번째 개혁을 이어나가는데 도비아를 축출하는 일이었습니다 느에미아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다가 다시 원래 자기가 있었던 바사로 갔는데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국했을 때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자신의 본거지로 삼아 자기 마음대로 예루살렘을 휘두르고 있었던 거였죠 그 중 한 명이 도비아라는 사람이었죠 도비아는 느에미아 2장 말씀에서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서 삼발랏 개샘과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짓는 걸 조롱하고 방해했던 사람으로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도비아가 머문 곳에는 원래 5절 말씀에서 나오듯 선택받은 자,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가 머무는 곳이었죠 하지만 느에미아가 바사로 잠깐 돌아간 사이에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그 방을 제공한 것이었죠 이것을 느에미아는 악한 일이라 표현하면서 도비아의 물건을 내버리고 하나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그곳에 다시 넣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어딘가 비슷한 장면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이 생각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분노하며 그들을 내쫓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 이 성전은 재물이 받쳐지는 곳이지 이익을 챙기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이익을 얻고 손해보는 곳이 아닌 우리가 예배를 통해 재물로 하나님께 받쳐지는 곳인 거죠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아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분노하셨던 겁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느에미아 가운데에도 있었기에 도비아를 성전에서 축출하고 그곳을 다시 하나님을 위한 공간으로 회복시킨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두 가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에미아는 이방인을 분리하는 문제 가운데 그 근거를 하나님 말씀을 기조로 삼아 그들을 내보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자기와 먼 곳에 둔 것이 아닌 자기 삶 가운데 제일 가깝게 두었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 말씀이 우리의 삶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사랑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우리는 바쁜 일정으로 지치고 힘들지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에서 회복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걸 얻고자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교회는 내가 어떤 이득을 얻으러 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목적으로 우리는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폐교교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세상을 보면 교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보고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문제 가운데 우리는 오늘날 느헤미아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느헤미아는 개혁을 통해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세울 때 준비한 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을 거룩하게 하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자 오늘날 교회가 다시 한번 부응되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그 귀한 경험이 있는 우리 수폐교교의 모든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빛이 되어주셔서 길을 인도해주시는 주님 느에미아 말씀으로 은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 한 달 가운데 느에미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걸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이 좋은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날씨의 변화가 커지면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해주시고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시호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달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담임자인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역 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에 선신하시는 모든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남은 교회의 모든 행사 가운데에도 함께 하셔서 같이 준비하고 행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행사를 기뻐 받아주시고 교회 안에 항상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계획 가운데로 사용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